가수 제시 씨가 어젯밤 늦게 경찰서에 나와 조사를 받았습니다. 미성년자 팬이 사진을 찍자고 요청했다가 일행에게 폭행당한 사건의 피의자 신분입니다. 제시 씨는 때린 사람과는 그날 처음 본 사이였다며 피해자에게 사과했습니다. 최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. 늦은 밤 가수 제시가 경찰서로 들어섭니다. 자신의 팬이 일행으로부터 폭행당한 사건과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한 겁니다. 제시는 폭행 가해자인 일행과 폭행이 벌어진 날 처음 본 사이라고 해명했습니다. 앞서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미성년자 팬이 제시에게 사진촬영을 요청하다 제시의 일행인 한 남성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. 이 남성과 제시를 포함한 일행 4명은 피해자로부터 폭행 혐의로 고소당에 입건됐습니다. 어제 오후 5시 50분쯤 인천 부평구 삼산동의 한 금속제품 제조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. 불은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1시간 반 만에 꺼졌지만 30대 태국인 직원이 불길에 눈을 닫혀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. 소방당국은 공장 1층 용광로에서 불이 시작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어제저녁 6시 20분쯤에는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의 한 상가 지하 1층 라이브 카페에서 불이 나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.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건물에 있던 17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.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. SBS 최승훈입니다. SBS 최승훈입니다.